자 그 앞에 서고요 자 시원히 쳐요 자 오늘 각은 어떻습니까? 다들 정은이가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이 오늘이? 오늘이 나의 생각도 안 되는 거야? 우신자는 얘기하는가요?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 정정정당하게 하자 나 오늘 고기 좀 먹었으니까 힘 좀 쓰자! 제가 좀 이득해야죠! 그래, 양 선수 앉아주시고요! 앉아줘, 무릎 꿇고! 자, 이 쪽으로 좀! 이 쪽으로! 자, 준비! 사실 이게 힘일 것 같지만 기술이 중요합니다, 기술! 자, 됐습니까? 자, 됐습니다! 갑니다! 2. 1. 잘하라 1. 2. 2. 2. 2. 2. 1. 2. 2. 1. 1. 2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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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찹쌀떡해줘. 야 너무 어려워. 엄마가 베이컨을 구워줘서 그래. 진짜 고기를 먹였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민현문의 성공! 자 이번엔 절친한 친구지만 승부 앞에서 냉정한 두 어린이입니다. 김상훈 대 2번! 10만 원이 뭐야? 응. 그동안 네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이기될까. 꼭! 그동안 졌어요? 네. 어? 어? 그렇지! 그 다음 결ela상 샵! 오. 아. 아. 이동 쌌. 잘됩니다. 자. 갑니다. usurif. 아. 말 seriousness이. 조사. 그중에는 네가 이겼으니까 우는 데다가 꼭 이기는 데다. 그중에는 네가 이겼으니까 우는 데다가 꼭 이기는 데다. 왜 안 맞지? 왜 안 맞지? 왜 안 맞지? 어! 잘해 죽이다! 가만 가만 가만. 자 스톱 대역전국이다 아이구 sorry 아이구 sorry 자 일어나서 자 탈락 격렬 성립 아니야 아니야 안하긴데 안하긴데 야 이기라도 안하길래 자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와서 끌어안은 일도 불구하고 떠밀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 안아줘야지 사실 이거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아 마흔군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처음에는 밀렸어요 그죠? 네 저 원래 저 원래 똥을 안 좋아하고 있는데 똥을 안 좋아하고 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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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서군과 시우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선호 마지막으로 시우천호 그래 정리 내가 꼭 이길거야 일곱살처럼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길거야 일곱살처리라고 일곱살처럼 일곱살처럼 하하하하 에쥘가 하하하하